어이 타이프 네요! 라이브입니다! 자, 기저귀의 포폴리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꾸 왔다 갔다 올게요. 첫 번째, 첫 번째 저희 주제는 손흥민! 자, 네 경기 연속 골! 손흥민 무엇이 달라졌나? 이거 잠깐 거주장 쓰여가지고 이거 왜... 졸업실 때도 이런 거 잘 안 입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잉글랜드에서 난리입니다. BBC에서 손흥민 선수 특집을 또 다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대단한 일곱 가지 이유 그중에 정말 뻔한 거는 구분제를 해결했다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 말고도 팀 플레이어다. 골 넣는 머신이다. 그리고 또 그 표현도 좋던데? 아시아의 축구의 이미지를 바꿔놓고 있다. 그러면서 박성 선수와 비교하는 것도 있었는데 아 근데 그... 저희 해버지가 우리 축하 영상 보내줬는데 BBC가 그러더라고요. 손흥민이 더 낫다고 해세전환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축구 DNA를 물려받았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요. 이렇게 해맑게 웃는데 누가 이 손흥민을 싫어하겠냐. 최근에 이 4경기 연습골로 바라본 손흥민 도대체 뭐가 이렇게 달라졌는데 최근 4경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잠깐 전술판으로 여러분들 이해가 되기 쉽도록 사실은 중계컨 때문에 영상을 못 써가지고요. 아날로그 기다리세요. 훨씬 더... 잠깐만... 야 이거... 가위 없냐? 이거 진짜 불편해. 이러면 좀 바보 같지 않아요 또? 나 이거 되게 다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냐?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포체트로 감독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달리는 거는 손흥민은 원래 예전부터 빨랐고 잘 달렸다. 그런데 최근에 손흥민이 좋아진 건 뭐냐면 달리기의 질이다. 이런 얘기래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슛고에서 뛰어야 할 때 뛰는 거죠. 뛰어야 하는 공간으로 뛰는 거고요. 뛰어야 하는 타이밍과 뛰어야 할 곳을 제대로 정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볼이 없을 때의 움직임 오프 더 볼. 자 그거로 기억을 하시면서 4경기 연속골에 제가 공통 분모를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경기 연속골의 시작이 와포드전에서의 골이었는데 요렌테가 볼을 터치하려고 할 때 이미 손흥민 선수는 스타트를 끊습니다. 요렌테가 딱 잡으려고 할 때 이미 스타트를 끊어서 사전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볼이 좀 흘렀을 때 잡아서 바로 때려버리는 거죠. 두 번째 연속골이 나왔던 육캐슬. 이 경기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날 정말 베네테스의 육캐슬이 엄청났습니다. 6-4-0? 토트넘을 그렇게 상대했었는데 요렌테를 투입을 합니다. 장신의 요렌테를 세웠기 때문에 탁! 볼을 주죠. 탁! 조용! 여기서 패스가 시작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미 뛰기 시작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스타트 포인트. 스타트를 끊는 시점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알더웨이르트가 주는 순간 이미 스타트를 끊어서 접근하고 있어요. 왜? 세컨드 볼을 따기 위해서. 요렌테를 맞고 떨어졌을 때 바로 잡아서 오른발 슈팅이 나오는 거죠. 세 번째 연속골 나왔던 것이 레스터 경기인데요. 수비를 하다가 막판에 시소코가 여기서 볼을 커팅을 하고 땅! 들으면서 여기서부터 뛰는 거 아닙니까? 손흥민 선수가 시소코가 딱 주려고 할 때 수비수를 등지고 딱 돌기 시작해요. 예전에 손흥민 선수는 볼을 갖고 있을 때 온더볼 상황에서는 굉장히 강하다고 했지만 오프돌 상황에서는 움직임을 가져가주지 않으니까 볼을 받는 움직임이 좀 약했다 이런 게 있었는데 볼을 갖고 있을 때 오프돌 상황에서 스타트를 먼저 끊어서 빠지기 시작하고 이 볼이 빠졌을 때 이렇게 뛰기 시작하는 거죠. 양복업자 손흥민을 제대로 보셨던 내균 견소코가 이게 저는 이거 진짜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백미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정말 백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손흥민이 여기 있었고 상대를 요구로 할게요. 여기 2번 자가두가 있었어요. 자가두 이게 장신의 수배수인데 루카스 모우랑하고 베르통원이 2대1을 통해서 여기서 크로스를 올립니다. 손흥민 선수가 스타트를 이렇게 살짝 끊었다가 이렇게 빠져요. 왜 뒤로 빠졌다가 빠지는 거죠? 센터백 수비수들 수비수들에게 가장 약한 골인 어디예요? 눈이 없는데 볼 수 없는 곳 어디? 뒤통수 우리가 공격수들에게 항상 뒷공간, 뒷공간 파라고 얘기하는데 뒷공간을 파기 위해서 이렇게 달릴 필요는 없어요. 여기 라인을 밟고 있다가 한두 번의 발자국으로 빠져나가는 건데 그럴 때 이 한두 번의 발자국으로 빠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뒤통수로 빠져야죠. 그러니까 상대의 뒤통수로 오프러볼 상황을 가져갔다가 스타트를 또 끊어버리는 거죠. 저는 손흥민 선수가 완전히 변했다고 하는 게 이 도르트몬트와 경계에서 확인됐는데 이 움직임을 이렇게 뛰었다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서 완전히 공간을 만들어버리는 이렇게 오프더볼 상황 볼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너무 좋아졌고 거기서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스타트 포인트, 출발점 혹은 스타트를 끊는 타이밍 이게 너무 좋아졌습니다. 볼을 갖고 있지 않을 때 볼을 나에게 주려고 하는 저 선수가 볼을 받을 때 이미 스타트를 끊어요. 이 변화는 또 이렇게 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오프더볼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이 가운데에서 뛰기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예전에는 온더볼, 볼을 갖고 있을 때 돌파만 하라고 측면 쪽으로만 됐고 중앙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아 왜 이렇게 손흥민은 중앙으로 가면 안 되지? 치고 달리는 거나 볼을 갖고 있을 때 온더볼 상황에서는 강했죠. 양발 잘 쓰고 드립을 잘 치고 마무리하고 근데 최근에는 자 이런 위치 상대가 굉장히 밀집하고 있는 공간에서도 볼을 갖고 있지 않을 때도 예 오프더볼 상황에서 움직여줘요. 계속 공간을 스스로 찾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볼을 잡을 때는 상대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볼 트래핑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어떻게 되죠? 뺏겨요. 최근에서 또 뭐가 좋아졌어요? 퍼스트 터치 기가 막혀졌죠. 손흥민 선수가 두 가지의 진화가 있는 거예요. 오프더볼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너무 좋아졌다는 것 그거는 아까 스타트 포인트, 스타트 타이밍 좋아졌다는 것 두 번째는 퍼스트 터치입니다. 터치감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좋아지면서 여기서 이 좁은 공간에서 볼을 잡고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측면에서만 뛰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도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중앙으로 왔을 때 그런 스타트 포인트라든지 스타트 타이밍을 가지고 오프더볼 상황에서 골을 만들어내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비밀을 발견해냈습니다. 자, 네 경기 연속 골의 비밀입니다. 이거는 BBC가 7가지를 분석했지만 BBC는 이거 분석 못합니다. 이러면 안 되나? 군 혜택 받은 게 뭐 그겁니까? BBC는 너무 좀 아버지 축구인 선수인 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한 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기적의 포폴리즘을 통해서 듣고 싶은 뭐 어떤 팀의 이야기, 전술의 이야기, 선수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 뭐 기타 등등의 이야기, 모든 걸 물어보시면 제가 다른 옷을 입고 하겠습니다. 이 옷을 안 입고요. 뭐든지 좋습니다. 뭐든지. 자, 우리 달TV에서 이 기적의 포폴리즘 이 안에서 뭔가 축구를 조금 더. 우리가 축구를 보는 게 좀 다양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뭐 전술이나 기술이나 뭐 이런 부분을 좀 궁금하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한번 해보고 맘에 드는 거, 맘에 안. 배송제 이런 거 쓰면 차단하겠습니다. 네, 남겨주세요.